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F31번 민서연입니다 공명은 변환님의 이별의 인천공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개 짙은 영종동에 불빛마저 희미한데 떠나야 할 그 사람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야 하는 보내야 하는 이별의 인천공항 밤도 깊은 영원 운영정도에 바람마저 싸늘한데 기약 없이 떠난 사람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야만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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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고 가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이별의 인천공항 아멘